고맙습니다. 소꼬리 하나, 곱산 하나. 내 메모를 여기다 놔줘야겠다, 오빠. 뭐라 해야 되면 김밥 하나, 소고기 하나. 고맙습니다. 소꼬리 두부 하나요. 나폴리에서 느꼈지만 외국 분들은 소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라는 거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오래 끓이면 되는데. 이게 뭐야? 꼬리, 꼬리. 꼬리요? 꼬리찜? 꼬리찜. 꼬리찜 맛있지. 꼬리찜 그다음에 국수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꼬리찜을 한번 해봐야겠다. 갈비찜처럼. 꼬리찜이 받는 Ottom arriba. 초ab salvation. 트라이 chambers verse three minus Church大 falou. 소꼬리에 이 楚 ng縫이 무죄 These tolerant 사이에 cultural fruits. 그리고 그 다음 주 lleg합이죠. 뵙픈우젝 promise. 강이어 레인 앞에 타는 젓시 Ebola. 이것은 석고리 침입니다. 조금빛을 드릴께요. 네, 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너무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테리티가. 너무 맛있어. 그런지 너무ик 그런지 랩에 납작 랩 아쉬워 다 먹기 좋은지 문화 랩 랩 지금 오 치킨이 그렇기 위해서! 빌黑 빌옷 오케이, 고이. 아직 나온 거 있어? 응, 하나 나왔어요. 치킨 2번. 치킨. 김밥. 감사합니다. 김밥이 너무 커요. commuter 한자리 안에서 PC있다? 네, 뭐 하는지? 그 외치고,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이라어? 이게 야자 이건 뭐 하는지?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어.